어머나 웃겨 죽어 진짜 어이 해병대에 뭘 먹어 그렇게 깰끼리 웃고 있어? 당연히 코빅이지 코빅이 수요일 밤 10시 40분으로 옮긴 건 알고 보는 거야? 죽이자! 죽이자! 이 새끼 뭐야! 리지노 서대장 동무 나오셔서 내가 뭘 꾸라고! 내가 아까 처음 볼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해주시지 갔어? 나 영혜정 셋째 딸 명월이야 저건 최고의 위주지 잘해줄게 걱정하지 마 상위방은 대체 어디 갔는데 안 나타나 어허 나 웃겨 죽어 진짜 웃겨 죽고 싶은 사람들 수요일 밤 10시 40분에 본방사수 단길!